어 얘 또 만나다. 방금 개들이다. 야 작살래. 인생게임 걸어. 복수전 간다. 아 방금 나 죽을 때 슬로우모션 걸리잖아. 수명이 뜨는데. 아니 진짜. 존나 의미 없는 게. 우리 완전히. 그냥 공중 분해됐어 그냥. 뒤로 그냥 부와 터지면서. 몸이 2미터는 날아가더라. 아 더워서. 아 개들졌어. 야 진짜 웃긴 거는 방패 2명 앞세우고 갔는데. 방패가 한 발 갔다는 거야. 방패 2명 앞세우고 갔는데. 나 진짜 방패 든든하다 하면서 갔는데. 4명 동지에 그냥. 형도 같이 죽은 거야? 나 뒤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다가. 폭탄을 안 죽을 때. 개가 난사했어 총을. 개 오졌네. 참 진짜 이런 FPS 영상 만들기도 힘든데. 재밌네. 어. 누구야. 어 로스트 팀. 깜짝이야. 내 발 앞에 나갔어. 아 그래요? 아 깜짝이야. 아니 아니. 좀 나가서 나가서. 이건 안돼. 아유 총알 아파. 여기 하나만 강하게. 내가 강하게. 내가 강하게. 반대편에서. 너. 형들. 형들. 우리. 된 것 같은데? 나 제모 다 깔았거든. 하니깐 안된 것 같은데 우리. 갓바먹고 갓바먹고. 그치 이제는 갓바먹어야 되는 타이밍이야. 나이스 안 느꼈어. 아빠 어딨니 찾았다 여기 그 소리엔트님 여기 제 오른쪽 벽 여기 안 뚫리거든요? 예 여기 안 뚫리니까 저랑 여기 있읍시다 바깥에서 좀 찍어줘요 로스트님 찍어주시고 아니다 소리엔트님 여기 계세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인질 옆에 숨어있어요 인질 속에 유도해주세요 왔어요 하나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도망가 그렇지 소리엔트님 나이스 아 뭐야 어 나이스 저기 저기 팀키됐다 아 저기 팀키됐다 나이스 나이스 이게 독가스 때문에 안보여서 쟤네 팀키란거야 저 천양님 바로 옆에 있어요 천양님 여기 방패 방패 천양? 어 어 오늘 천양 얘기하지 마세요 면접보시는데 마모나 일로 빼세요 아 저 가다 죽어요 제가 지열할테니까 여기 정리하세요 그냥 아 로스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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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구해야돼 아 뒤에 뚫렸어요 뒤에 잡았어 잡았어 아이고 아이고 앞에 있는거 죽였어 마모나 뒤로 봐 마모나 뒤에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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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나 뒤에 보라고 어 오케이 아아 자나 깬아 진짜 어 뒤조심 응 마모나 뒤를 조심해 그렇지 깔끔했어 엘지 면접가서 이건희 회장 말하는거는 똑같았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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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엘지야? 하하하하 그러게 하하하하 삼성가서 엘지 회장 얘기하는거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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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하기 싫어 딴거 딴거 써봐 네 방패하지마 방패 솔직히 형 깽클형 왜 형 도우면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잘했는데 뭘 어 잘했어 아까 전에 형 네네 잘하긴 했어 잘하긴 했는데 너만 모르는거야 너만 네 아 내가 2층에 갈게 한명 지하가줘요 예 어 쟤 뭐 소리난다 3층 갈게 지하 아니야 지하 아니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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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층인가보다 그러면은 유리창 타야겠다 우리 퓨즈 없지 아 퓨즈 있네 퓨즈 누구지 아 로스트님이 한번 앞뒤로 그냥 섞어주세요 퓨즈로 매달려서 인질련이지 가면서 CCTV 좀 쏘고 퓨즈 어디로 가야되나 어 이리로 갑시다 이리로 이리로 어디 여기 창문 어 거기 위에 창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창문 있는거 같은데 여기 그 로스트님 인질 위치는 아까 봤잖아요 빨강색 위치 거기 많았던 데 봤잖아요 네 아 잠깐만 이거 인질전인가 어 인질전이야 아 그러면 함부로 쓰면 안되네 지금 제가 막 잘못날렸다가 다 죽을거야 음 음 로스트님 내가 로스트님은 이쪽 이쪽에서 한번 날려보겠어 이런데서 아 근데 여기 벽이 막혔다 거기 아둘린 벽 아니에요? 예 맞아요 어 개소리 좀 안나게 하거라 으악 으악 야 개 죽이러 간거 아니야? 그니까 그 목에다가 막 이렇게 못찍게 하는거 막 그 전기충격기 이런거 달러가신거 아니야 시청자님 이거 장애하잖아 그거 여기에서 벽 한번 뚫어볼까요? 영화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내가 아 우리 여기야 가자 그냥 갈거면 한번에 가는게 나아 한사람 가는거 보다 깜놀 잠깐 조심해 아 어딘지 알았다 인질 어딘지 알았어 이방이야 어 그방이야 그방 뒤조심하고 제거했다 신호방해기 파기했고 어 조심해 마음 빛 빛해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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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있어 C4 아 제거했다 제거했어 방패병 어 어디야 카메라 카메라 대거 완료 오케이 인질 어디쯤에 있어요 위시가 방 어디쯤에 있어요 방 어디쯤에 있어요 방 옆에 있어요 어 여깄다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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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가스 독가스 아 죽을 뻔했다 아니 또 또 또 이 또 이 지랄이야 왜왜왜왜 아 독가스 독가스 조심해요 아 왼쪽은 안돼 왼쪽은 아예 안돼 지금 왼쪽은 아예 보고있고 아 저 헤드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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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우리도 수류탄인대 수류탄 까버려 아 수류탄 까면 인질 죽어 아 아 미안해 깠는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가스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와 이게 아니라 이 방 아니라 이거 작은 방이야 작은 방 아 인질 좀 멀레 수류탄 깠어 거 거 거 거 마무리해 그냥 캥키 형 거기 걸어 다니잖아 한 명 여기 하나 그 이거냐 아아아아아아 와 쟤네 총 쏘는거 봐라 어 찾았다 아 그치 룬형 나이스 내가 볼 땐 룬형이 게임이 다해 나이스 나이스 형 오늘 텐션이 이렇게 좋아 아까 내가 당 충전했잖아 당 떨었을때 당을 먹어야 돼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점점 당 찼다가 100km 되겠네 원래 FPS는 좀 살이 쪄야돼 체력이 내야되거든요 우리 빨리 깽클이 방패 말고 딴거 사게 해주자 맞아맞아 깽클형 지금 거의 의욕 없을거 같애 팀에 도움이 되는데 킬을 못해 근데 깽클이 공격에는 방패 말고 멋있어 공격에? 응 몰라 뭔가 있을거 아냐 뭔가 있는데 이제 먹었어 공격을 안사? 에쉬랑 아 에쉬 아 내가 에쉬해서 그렇구나 미안해 보면서 봐라 야 야 집안에 막 방 나와봐 나와봐 아 그렇지 나이스 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딘가 숨어있는데 당신의 위치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안 느꼈어 그래도 다행이 하겠다 우리 지금 몇 층이야? 항탄 입으세요 어 에이구 어떡해 아 내가 혼자 여기서 나내면 안돼 아 내 차라리 위에 있자 아아 아 못죽였어 아 아 일로나 안올려나 아 아 아카라다 여기 그 티브이 룬형이야? 나 도망가야돼 어 거기 한 명 들어왔거든 스캔해줘 아 아 오케이 어디 쏘는거야? 반대 쏘는거야? 아니 거기가 그 지금 마모님이 보고 오신데 한 명 있어요 뭐야 우와 죽을뻔했다 저거 당겼어야 됐는데 아 저거 당겼어야 됐는데 아 저거 눌렀어야 됐는데 아 누르고 있었는데 아 풍물 해지 미지구 아나하 아 뒤에 무섭네 아아 아 바로 패 딱 났어 아 피가 없어가지고 병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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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방패 뒤에 방패 그렇지 로스트님 잘한다 로스트님 잘한다 로스트님 뭘 쏘야 아아 아 근데 상대가 너무 많았다 로스트님 잡고 우리 한 명도 못 잡았네 야 오죽하면 권총 들고 오냐 방패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겜크라 애쉬해 내가 그라지하게 나 이번엔 퓨즈 한 번 해 아 잠깐만 인지전이지 안되겠다 저도 퓨즈 남아야려구요 아 그러면 내가 그거 해야겠다 아 나 퓨즈 해야겠다 안되겠다 나 테르밋 해야겠다 테르밋 아 나 이거 해야지 어 내가 철벽 깨줄게 오케이 내가 2층 2층으로 갈게 아 2층 있네 지하로 가야겠다 지하 있나 여기? 없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여기 지하 있을거야 아 지하로 가야겠다 지하 있었던거 같은데 왠지 어 제모 느낌 나는데? 3층 없어 3층 같대 아 나 3층이야 3층 3층 2층 없어 어 제모 기우님 1층에 없는데 여기 2층에서 느껴지면 3층이니까 길을 모르겠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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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맞아 3층 맞아 나 전기 맞고 터졌어 하하 길을 모르겠다 여긴 어딘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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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자동차 좀 볼게요 어딘지 알아 어 저기 이 방 이 방 이 방 아하 이거 그거 거기일걸? 그 벽난로 있는 방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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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많어 형 그 오른쪽에 아 죽었다 오른쪽 창문에 그거있다 부비트랩 지금 방금 내가 스캔찍은데 저기 3명 다있어 우와 아니 보여주도 않는데 죽고 사람이 나와 어 내가 두고 저기 같이 가면 안되겠지? 어 왜 다시 튀어나와 룬형 유리창 깨진데도 죽었어? 어 어 우와 이게 왜져? 내가 먼저 쐈는데? 얘가 그 머릿속 쪼거 들어온다니까 와 헤드샷 한마리 들어온다니까 저게 우와 말도 안된다 오 나이스 야 얘 얘 사기야 얘 노줌으로 쐈는데 이렇게 됐어 야 쟤 핵이야 야 쟤 100% 핵이야 저거 아니 노줌인데 저렇게 헤드 만든다고? 저건 무조건 핵이야 핵유자 핵유자 방금 오른쪽에 있었던거 아니야? 아 이거 인질련이지? 아이씨 갱클이 방금 오른쪽에 있었던거 아니야? 어? 오른쪽 어 그쪽에 나 본거 같은데 이거 두명이 시체야 아 거기 거기 소리엔탈님 거기 핵스능 한 명 있어 에이맥 한 명 있어요 핵인지 아닌지 몰라 아냐 핵이야 아 딱보면 아는게 조준을 안했는데 맞았다니까 아예 그 확대를 안 했다니까 헤드 그냥 맞았다니까 뽀럭이 터진걸수도 있지 형이랑 나랑 거기서 다 두명 그냥 동시에 나는 근데 그거 에이맥에서 다 쏜거야 나이스 나이스 아이 뭐야 권총 진짜 안 맞아 쟤였나? 어 쟤였어 쟤였어 이건 방패여서 그래 이거 들어가볼만 하겠는데 이제 한 마리 나왔나? 같이 들어가야돼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나왔던 방심하면 훅 간다 진짜 소리엔탈님 그거 쓰지 마세요 왼쪽에서 소리나는데? 아이고 닌 왼쪽에서 소리나 왼쪽에서 어 거기 C4 설치돼있네 형 가만있어 로스트님 잠깐만요 그쪽 방이야? 그쪽 방이야? 그쪽 방이야? 그쪽 방이야?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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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인지 맞을수도 있었는데 어 그니까 어 나 당황했어 와 좋아구요 드디어 이기네 게임 아까전에 C4 C4에 그걸 하네 와 드디어 좀 게임 되는구만 아 오늘 힘들다 아 힘들었다 어 이번에 나 메뉴 좀 한번 갈게 아 그래 나도 하나 사게 하하하하하 역시 저기 마누라님 고생게임 화나시네 게임하다가 마누라한테 말아 죽는거 아냐? 아니 근데 왜 내가 결혼을 할거라고 생각하는거죠? 결혼 안할거야? 결혼 못할수도 있잖아 아아 결혼 안한다는게 아니라 아 못한다고 아 미안해 아 아니 이 사람들이 거기까진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제가 이렇게 충격과 공포다 너 그래도 뭐 결혼은 다 때리면 하는거니까 강아지야 방송하니까 나중에 지져 음 음 갑옷주세요 아 예예예예예 편기점 날거 같으니까 갑옷주세요 예예예예 인질쪽 인질은 못가 이제 여기도 있는데 깬크라 이쪽에도 어디어디어디어디 어 그쪽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 이거 했어 이미 아 했어? 어 빠른데 이게 어디야 이거 나가는 입구가 어디야 이거 어디 구멍 구멍 같은거 없나? 네? 아니 금고 문을 이거 좀 닫아놓으면 안되나? 난 여기 있어야겠다 얘네들 여기 전혀 모르네 위치를 어 안녕 하이 안녕 깬크라형 직원 뭐야 나 뭐지 제모 아 제모구나 러스틴 여기 벽 하나 강화해주세요 아 네 어디요 여기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금고문은 안 뚫리지 금고문은 안 뚫리지 여기 여기는 안 뚫리 진짜 인간적으로 여기 뚫리면 말이 안 돼 왔다 계단 쪽에 하나 일부러 여기 있잖아 오케이 왔고 절도 안 뚫릴 것 같아가지고 살라고 러스님 일로 오세요 일로 아 카메라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어 여기 이쪽이 하나 오케이 어? 방금 누가 찍어 있어? 나 아니 내가 찍었는데 아 예 방금 여기 아래쪽에 뭔 지지직되는 거 상대가 지금 부숴거든 여기로 온단 얘기야 어 밑에 밑에로 발 잘 봐 여기 느낌 안 좋아 온다 온다 어 있다 있다 이거 뭐야 방패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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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이 안되겠다 이씨 야 이 개같은거 야 맞짱떨 새끼들아 이씨 덤벼 이씨 뒤졌어 니네들은 들어와봐 이씨 여러분 저 멋있죠? 하하하하 지고보세요 이거 방패 얘기 딱 하고 개같은거 아 잡았고 아 부상이야 쟤 방패 어디 찍어줘 제트로 찍어줘 어 뭐야 어? 니 보는데 니 보는데 아 내가 보는데 나이스샷 와 스나지라는거 봐 헤드샷을 날리네 그냥 방패 두명 다 일어났다 잡았어 나이스샷 하하 그사이에 머리를 쐈지 내가 이거 그 차에서 발소리 들리는데 지금 우리 개 유리하고 뭐야 이거 사람 뭐야 이거 뭐지 오케오케 그렇지 아우 좋아요 소리엔탈님 아주 어 좋았어요 합격점인데 크으으으 에헤 그냥 그냥 등을 보여주네 어 등짝을 그냥 엉덩이 쑤셨지 그냥 이번엔 내가 테르밋 테르밋 우리 아무도 없잖아 테르밋? 난 얘 해야지 테르밋 에쉬에 갱크랑 에쉬 줄게 에쉬 테르밋이랑 에쉬랑 조합이 좋아 철문 깨자마자 에쉬가 그 갈기면 엉덩이 아 제가 욕을 했나요? 시청자분들? 지금 욕 안했는데 마모님 욕하는거 진짜 안올린다 아 조졌다 아 거기 난간으로 점프 뛰어 그치 맞지 내 말 난간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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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을 수 있는가 어 어 어 뭐 어떻게 좀 멀리서 뛰어야돼 뭐야 따라오질 못하니 아니 여긴 진짜 뒤하러 갈게 저거 모르면 시기봉진이야 이거 진짜 여기 못나가겠던데 1층이야 1층 제모 여기 깔렸어 제모 오케이 그래 나랑 개미 중에 갇혔어 지아인가? 어 지아인가 봐 아 여기 진짜 미치겠다 1층인거 같은데 지아이 없어 지아이 없어? 1층이에요 일단 어 1층 그쯤에서 제모 왔거든 어 인지 발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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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제가 깨면 되는데 오우 두개 애쉬 준비해 애쉬 준비해 어디? 여기 여기 그냥 쏘라고? 아니 내가 별 깰게 나무나 왼쪽으로 좀 오케이 내 왼쪽 볼게 와 나 바로 죽었네 뚫리자마자 여기 쪽으로 있었네 얘는 안나오네 아 잠깐만 다 들어간거야 지금? 와 저기 뚫렸어 와 이걸 왜 야 진짜 어이없다 뭐해 죽었지? 건조? 사기다 아 오늘 안된다 나 아니면 내가 같이 왼쪽으로 들어가줬어야 됐다 내실수도 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캐릭터 문제가 아니야 오늘은 손이 문제야? 어 어 아 그런 날 있어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은 이래도 돼 어 저기 그 소리엔탈님 강아지 엔진 키세요? 옆에다가 무슨 뭐 어디 엑셀 받는 소리가 나 그거 개 밥 좀 주세요 좀 맞아맞아 밥 좀 주고 우리도 밥 줘 빨리 그렇지 아 이걸 막아버리 우리 마지막 층이네 3층? 빠바밤 야 2층이 뭐지? 아 3층 맞네 3층 가자 우리 3층이야 아 방금 아까 걔네들 똑같은거 아냐? 아닌가? 아 걔네들 1층이었다 걔네들 1층이었어 조마운이 나 밀어냈어 들어와 요즘 여기 너무 혼자밖에 없어 나 여기 벽 하나 강화주세요 어디요? 여기요 어 벽 강화줘 벽 강화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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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딱 두개 남았어 V8 엔진 V8 엔진 아 오케이 한 명 그것 좀 맞아요 CCTV 오케이 제가 볼게요 이거 천장으로도 올 수 있는 거야 이거? 아니지 어? 이건 뭐야? 아 유리 아냐아냐아냐 유리가 아니라 무슨 금속 그냥 빛나는 재질이야 반사 재질 하여간 부자들은 여기 여기 딱 이러고 있어야지 쏴봐라 이러고 있어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절대 못 쏘 얘네들 그치? TG들이 아무것도 안 잡혀요? 네 지금 드론 두 마리 들어왔거든? 계단으로 드론 깠어요 지금 드론 둘 저 밖에서 두 마리 지금 드론하고 저거 내가 찍은거 오케이 드론하고 있는거야 저거 지금 드론 두 마리 들어왔어요 안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쟤 뭐 있으니까 뭐 쟤네들 드론하고 있는거라고? 네 드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드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쟤네들 아직까지 드론하고 있어? 드론 하나 잡았어요 너 한 명이 카메라 좀 봐줄래? 네 카메라 보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보는데 제 그거에 잡혔어요 아니 이거 왜 설치가 안되지? 어 뭐야 드론 또 잡았네? 됐다 드론 다 잡은거 같애요 응 내가 제모 다 깔았으니 뭐 들어올 순 없지 내 말은 카메라로 밖에 아직까지 있는거 그것만 하죠 그니까 다 카메라에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오케오케오케 내부쪽 카메라 한번 확인해주시구요 계단쪽에서 소리 안하는데 야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부술게 이거 하아씨 이것 때문에 설치가 안되서 뭐야 이것 때문에 왔다 왔어 아 아니네 됐다 아 이제 좀 이제 좀 됐다 이제 좀 그래 그래 이거거든 어 카메라 깨졌다 어? 드론 들어왔는데요?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 내가 제목걸 아는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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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 아크님 뒤쪽 제 뒤쪽? 내가 작전이 있어서 아 저기 아 쟤 저놈 해물호 부실려고 했나보다 이러면서 살짝 왔다니 갔다니 하면서 유도하고 아 나 진짜 나 다쳤는데 누가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있어 여기? 안되지? 다쳤어? 어 아 밑에 있는데 한 명은 죽였는데 조심해 철거해봐 잠깐 내 왼쪽 내 왼쪽 보여? 탕철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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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모라 마모라 나 갈게 형 어 마모라 맞아 형 어디야? 어 위에 위에 어 그냥 나 형 나 갈거 같아 미안해 형 버릴게 아니야 아니야 마모라 거기로 오면 돼 글로 오면 돼 일로 가면 길이 있다고? 어 글로와 일로 가면 길이 있어?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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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아 뭐야 길이여 길이 없어 야 십자가 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아 잠깐만 내가 와 큰일났다 야 수비팀은 줄이 없어 수비팀은 줄이 없어 수비팀은 줄이 없어 아니 일로 못 와? 어 난 니가 보이는데 내가 안보여 벽뒤 벽 바로 그 벽 바로 뒤에 있는데 조졌다 조졌어 근데 그 벽을 갈 수가 없어 어 어 야 야 야 청자 님 온다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좀 해주시고 인질 들어왔어 인질방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인질 잡았다 인질 잡았어 인질 없어졌어 지금 그럼 그 시작했어 캐리 좀 해볼까? 게임 게임 캐리 좀 한 번 해봐? 어 야 방 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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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뒤에 뒤에 방 뒤방 뒤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왼쪽 문 캐리좀 한번 해볼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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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구 조쿠 역시 갓 구공 음 갓 구공 자 으흐흫 아 깽글이 형 정보 좋았어 아 이게 아 날이 아닌데도 게임은 재밌다 으흐흐흐흐흐흫 게임 자체는 재밌어 재밌어 진짜 재밌는거 같아 이런 이런 느낌 들기 진짜 흰 이 게임은 진짜 팀용이야 팀용 진짜 오늘 날이 아니면 나 진짜 기분 팔아서 엄청 타거든? 아 날이 아니면 진짜 하기 싫거든 나 응 아 근데 이 게임은 좀 아 오늘은 하기 싫은 날이었어 그러면? 뭔가 좀 안되니까 게임이? 안된니 안 되면 진짜 하게 쎗잖아 근데 이 게임은 그래도 재밌네 지금 지금 그정도야? 어 조졌어 조졌어 오늘은 즐기는 걸로 내가 지하가볼게 한 번에 킬 몰아먹는거야 원래 금고방엔 없다 임진 아 깜짝이야 3층에 있을거 같은데 2층에도 없어요 잠깐만 3층 3층이 아니라고 2층짜리 건물이야 그럼 어디야 아 지하 1층 2층인가? 그런가? 설마? 지하엔 없어 지하엔 아니 2층에서 지금 약간씩 제모 닭히긴 하는데 2층에서 소리나면 1층 아니야 이거 설마? 일단 카메라 하나 컷했고 2층에는 없었는데 2층쪽에 소리나면 1층에 있는 제모도 그 근처에 소리나잖아 아까 우리가 있던 방 아니야 혹시? 그러면 2층이지 거기에요 맨 처음에 있었던 방 1층에 아 1층? 예 아 CCTV가 우리 봤다는데 어디있지? 거기있다 찾았어요 느긋하게 CCTV 좀 깨무서 가 천천히 하자고 잠시만요 저 일단은 지금 어디야 1층이야 2층이야 1층이요 1층 이쪽 계단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가볼게 내가 먼저 가볼게 이 방 아닌데 이 방 아니다 이 방 아니다 야 1층인데 여기에요 여기 어 거기라고? 어 여기 누가 이렇게 총 많이 썼지? 잠시만 여기 같아 여기 총 되게 많이 썼거든 아 여기 제모 있네 오케이 어 위치 발각 됐대 제모가 어디쯤에 있지? 어 제모 깨야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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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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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 어 철차가 철차가 밑에 제모 있어요 제모 좀 깨져요 나무병 밑에 나무병 밑에? 어 안 날아가요 거기까지 이게 아 내가 쏘는건데 들어가는 문이야 이거 제모가 안보여 내가 내가 날려버릴게 아예 그냥 아 깨졌다 아 어딘지 알았다 뭐하는데 너 아 나 이제 이때까지 위치 이제 못찾았었어 아 이쪽이 아니구나 애신입 일로 나이스 아아 개같은거 나 순간 인질죽나 흐흫흫 내씨 마구라 깽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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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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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갈게 의자 뒤에 있어 의자 뒤에 형 이거 의자뒤에 두명 구석에 의자뒤에 두명 이거 잘못 쏘면 인질죽잖아 인질이 어문떼어 조심해 조심해 오우 오우 샤린 있다 있다 그렇지 어 어 어디야 아 야 3대1이야 너무 많아 천천히에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아 갱크력이구나 형 킬댓 한번 맞추려면 지금이야 형 그러지 왜 연막탄 까 연막탄 까고 들어가버려 그냥 연막탄 까고 들어가라고? 연막탄 까면 너도 안보여고 남도 안보여 연막탄 깐다며 옆문으로 들어갔어 옆문으로 히 여기 문 아니야 에잇 여기 아니야 하하하하 지금 문 있잖아 하니깐 아니깐 글로 들어가지마 연막탄 연막탄 아예 그 아 이게 연막탄 깠어도 들어간 어디로 들어갔어도 털리는 강이었다 어 원장 원장 파이널 라운드 이겨줍시다 되는 날도 아닌데 목숨만 길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어휴 힘좋네요 어? 개 슬퍼 진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생멸 연장했고 제일 잘해 하하하하 힘좋네요 아니 이게 안되는 날이니까 좀 사리다보니까 가장 뒤에 있잖아 하하핫 하핫 그러다보니까 개 제일 오르잖 오르잖 하핫 아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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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으로 해야지 되던데 갑옷 드세요 아 예예예 다, 다들 할 일 하시고 그 다음에 갑옷 받으세요 거.. 밥값 하시고 드세요 들어올 길 없지 이제 제모 아니 저거 야 철벽해 철벽 철벽 오케이 거 루스트님 카메라 좀 봐주세요 어우 액자를 그냥 부러뜨려 버렸네 설마 여기도 뚫리나 저 좀 들어갈게 우리 갑바 너무 안 먹었는데 바깥에 바깥에 한번 봐주세요 바깥에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 카메라 깨졌다 어디 카메라 네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이쪽이 어디에요? 들어왔다 이미 안에 들어왔어 우리가 아까 왔던 방향으로요 오케이 찾았어요 1층 1층 계단방 데트 벽에 엑스 눌러서 그거 좀 찍어줘요 아니 지금 네 오케이 하나 걸렸고 여기 다 왔어요 지금 천장 뚝 꺼들어왔어요 어 이쪽이 왔네 여기 수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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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뚫고 들어왔어요 로스트님 이제 카메라 만지지 마세요 네 여기 들어왔어요 옆에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또 갈까 하긴 되나 퓨즈다 퓨즈 왼쪽게 그렇지 캥클리아 작전 좋고 들어오면 니는 뒤진다 나 좀 쏴줘 소리 엔탈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한 명 내려왔어요 거기서 어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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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러어 어그러 으응 어 오케야 방패가 잡았고 나이스 뭐야 뭐 던졌다 얘네들 어우 좋아요 좋아요 로스트님 뒤쪽도 좀 조심해 어 그래 소리 엔탈님은 거기 봐주시구요 왔다 왔다 뒤에 왔어요 뒤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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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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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서 에이씨 소리 엔탈 짱 거기있어 거기있어요 나 가만있어 제가 팀킬 했는거 같애 거기있어 내가 내가 볼까? 제가 망볼테니까 로스트님 살리세요 네 아 지금 깽클령이 갔네요 어 내가 내가 살리겠어 아 깽클령이 살렸구나 네 잠깐만 그 망 봐주세요 저 여기 제가 쪼고 있을까요? 그쪽 보지 마세요 여기 다시 쳐버릴란께 우와 한 명 한 명 아 바랍에 있었네 저기 용가스 제가 권총을 잘 쏘더라 퓨즈 방패병이야 아 나 멀리간 줄 알았더니 바랍에 있었네 시포 있는 사람 없어? 시포 있는 사람? 없어 없어 아 그래? 괜찮아 우리 버티면 여기 어차피 로스트님 안으로 안으로 밖에있지 마시고 안에 있어 세 방향으로 버텨 세 방향으로 앞뒤 옆으로 아니면은 인지를 둘러싸고 있을까? 기가 막힌데? 와봐 와봐 로스트님 와봐 로스트님 와봐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아니 여기 앉아 야 그럼 우리가 인지를 막아주는거잖아 완전히 그니까 우리가 한 명이 뚫리면은 얘도 뚫리는거잖아 아 얘네들이 얘네들이 쏘다가 인지를 쏘게끔 하는거지 어 총 쏠때 얘가 숙이거든 우리 누워있자 그치 작전좋아 작전좋아 작전 기가 막히다 야 그러면서 사주경계는 다 해주자고 사주경계 사주경계 사주경계는 다 해주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볼까?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왔다 왔다 왔어 가만히 있어 잘가 아잇 못쌌어 얘 아야야 못쌌어 이겼어 우리 이겼어 아 이겼어 아 한번 궁금했는데 반응 아 순간 당황한거 아니야 쟤? 어제 쟤 당황했어 권총을 잡고 어제 쟤 당황했어 쟤 당황했어 아 이걸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를 이겼네 쟤네 연장까지 끌고 갔는데 야 인지 사용서 2 나왔다 하하하 인지 사용서 2 한번 나왔다 하하하 아 우리세계 너무 기사상황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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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하하하 잔머리 최고야 갱클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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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하야? 아 오케이 지하에서 방금 올라왔는데 지하 가고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아 점프했는데 아 지하에요? 지하인지 1층인지 모르겠네 지하 한사람밖에 안보이던데 지하 한사람밖에 안보이던데 저 한사람이 다 잡고있어요 지금 야 이건 세이크 아닐까? 세이크 같은데 세이크 같은데 1층 가요 1층 지하가지 말고 야 저거 영웅이야 쟤 뭐야 지하한테 다 낚였네 우리 다 낚였어요 이제 그야말로 디코이 같아 우리 뭐 배가가 아니야? 그런가? 아냐아냐 어? 어? 배가가니 이렇게 있을 순 없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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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무소로 난다 그러면 2층이 맞닿는건데 아 이거 어디 방인지 알겠다 아 옆에 옆에 방인걸 이거 들어갈려고 플래시백 날린거야? 아뇨 아뇨 저거 한번 속여보려고 오케이 이러고 돌아가자 그 CCTV있으면 보이면 바로바로 제거 네 아 아 아 그거 말을 하지 내가 딱 깨줬을텐데 그냥 망치고 아냐 아냐 이거 그냥 그냥 그거 하는거야 흔드는거야? 어 흔드는거야 흠 그것도? 위치발리까봐 여기 한 명있다 여기 한 명있다 여기 위치발리까봐 와 이거 왜 지지? 이쪽면 위치걸 봐야되 아 얘 피 개없는데 아 히치메이지 싶은데 야 나 이거 밖에 CCTV있는걸 위치를 까먹었는데 아 진짜 어이없네 안 보이네 여기서는 이 맵이 CCTV여있더라 아 아 CCTV를 메워야되 위치를 아 여깄다 바로 앞에 있네 저것도 CCTV같은데 오케이 소리엔터니 어 거기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죽었거든요 제가 죽은거고 어 거기서 죽었긴했는데 지금 있는진 모르겠다만 와 피 진짜 빨갛게 나오네 어우 깜짝이야 지하야? 지하 아닐텐데 이거 이 방일텐데 어디 방? 감이 안온다 뭐야 카메라 어디야? 그 방이라고? 어 이거 건너편 방일걸 여기 바로 옆방 옆방에 그 엄청 작은 방에 어 아니네 완전 헛다리 짓고 있는거 아냐? 모르겠어요 지금 지하에 왜 한 명이 있었을까 어 아니 밑에 1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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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이야 이거 1층이라는데? 아 그래? 어디있지? 철판이 하나도 없는데 그니까 와우 저기야? 아니야 아니야 한번 까본거야 그냥 어? 지하야 지하 지하에 있다 지하이 아니야? 아 내가 좀 더 빨리 봤어야 했는데 그래 지하였어 괜찮아 아직 시간은 충분해 그 지하에 빨간색이 있고 있어요 빨간색이 있고 오케이 아니 근데 여기 인지 있을만한 위치가 없는데 여기 안보이는데 정면에 빨간색 있는데 저기 아니 거기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일단 거기 3명 가서 그냥 쓸어버려 그냥 한번 같이 지원해서 빨간색 쓸어버려 그니까 이게 없어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니까 철판도 안 깔리는데 여기 뭐지 도대체 뭐야 얘네들 그냥 허접 아닐까? 아니면 1층이나 2층인데 일부러 나와가지고 야 3층 3 아니야 3층 아니네 저 저 저 뛰어온거에요 어 우와 아 3층이야 3 와 뭐야 3층이야? 3층 3층 이야 10층 넘었다 야 와 작전 지리네 얘네들 와 한두명이 일부러 페이크로 남아가지고 어 거기요 거기 거기 와 낚시 쩔었다 그러네 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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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층이야 3층 와 미친 와 3층을 아무도 안 봤었나 보네 와 와 와 우리가 밑으로 가서 정찰하는거 보니까 얘네들이 그걸 다 잡고 지하로 오겠지하고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네 제대로 낚시당했네 진짜 이래서 정찰이 중요한거야 못찾으면 바깥에서 그냥 다 장난감 던져야돼 한번 다시 다시 싹 스캔하는게 제일 빠른거 같아 이거 계단 막으면 돼 올라오는 계단 두군데 무슨 잘못하셔도 인지되셨어요 도대체 로스트는 이미쪽 여기 일단 재벌칠께요 갱크라 거기 치고 여기 갱크라 이리로가죠 올라오는게 두군데 밖에 없거든 어 드론 잡았어요 두대 나이스 하나 잡았고 두대 잡았고 하나 남았네 그러면 아 세대 잡았고 미안한데 방탄에 보급은 안했어 일단 저쪽 눈치 까긴 깠거같아요 우리도 한번 지하에서 낚시 안 됐나 이민 되점어? 히히 오오오오오오ök 왜왜왜왜왜 오있다요와있다—왔어요.왔어요 어디어어어? 뒤에요 오이씨 깜짝아 오케이 이야이씨 와 오 개무서워 저 어느쪽 물을 뚫고를 뚫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서도 소리 나는데 하나 보냈거 나이스 그쪽에 다있어? 그쪽으로 왔는데요? 창문으로? 어 그쪽 그쪽 가요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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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온건 내가 죽였어요 아 오케이 아니 팡 한 명 지나가가지고요 이쪽으로 갱크령이 좀 위험한거 같애 로스팅 위험해 나이스 나이스 왔다 오케이 나이스 와 쟤 너무 정직하게 정직하게 온다 너무 로스팅 비 아아 안락사 아 인질이어서 퓨즈를 못해 그 퓨즈 아마 방팔 말고 AK 들수도 있을텐데 그게 아니라 퓨즈는 기술을 못쓰니깐요 퓨즈가 기술 쓰면 인진이 죽어요 같이 맞아서 폭격하는 애라서 우리 그것 때문에 이겼거든 한판 상대가 뻘찍해가지고 헤드 맞췄어 인진 흐흫흫흫 수류타임으로 때렸어 수류타임 두두두 날라와도 인진 그냥 지하가 지하 볼게요 지하 지하에요 여기 어 우리 다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잠깐만 어 나 이상한데 왔네 어 이 맵 우리 아는 맵이네 지하 아닌 느낌? 아 아니다 모르는 맵이다 잠깐 맵이 바뀐 줄 알았네 그럴리가 없는데 어어허 여기 으악 1층인거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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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마다 1층 이게 아니에요 1층 1층인가 보다 야 뭐 설치한 너에 들리는데 일로 안되나 어 부비트랩 있었어 여기 부비트랩 설치했네 안 돼 저것도 페이크일 수도 있어 페이크 일단 제 카드랑 목격이서 야 우리 단체로 아 죽었다 야 이 세 명이서 뭐하는거야 이래서 현대인들이 안되는거야 이래서 현대인들이 어딜가는 스마트폰만 들고 말이야 어?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하여튼 그냥 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군인들 어? 예비훈련 가면은 간부들이 기가 너무 빠졌어 다들 스마트폰 막 써 그러면 안 돼요 하자 1층이야 내가 길 찾아놨으니까 아니 군대 왜 군대 왜 중이가 왜 AOA 기사를 보고 있냐고 알려줘만 예비군들한테 저기 방 안에 방 안에 세 명있어 세 명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바로 걸렸네 하하 쟤 드론 잡다 뭐야 나 불발이였어? 태가리 아 안된다 오오오오오 와우 난 다른 길로 간다 나 드론 보낸다 앞에 하나 앞에 하나 누워있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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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길을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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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길을 방패병 오른쪽으로 아아 아우 오 쉿 아 이거 안돼 아아 아 어디 없나 어 위에 오케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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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하나 위에가 어디에 위에가 어어어어 줄 잡았어 줄 잡았어 줄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럴때 이럴때 들어가줘야돼 아이씨 못 들어가겠다 잠깐만 기다려 미안해 어 어 나 캐릭터가 안 움직여 나 캐릭터가 안 움직여 하하하하 아 미친 버거 걸렸어 아 수르탄 던지고 캐릭터가 안 움직여 어디 있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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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가 아니라 내가 자살했어 아니 방금 저기 죽었잖아 그렇지 나이스샷 거기 한명 더 있었어요 한명 더? 네 두명 빼기 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아니 캐릭터가 안 움직여 방 안에 말고 밖에 아니 안 움직였어 아예 캐릭터가 빠져나왔지 내가 아예 멈췄었어 아예 캐릭터가 아니 이게 어떻게 트롤이에요 게임이 이게 게임이 잘못 만들어진 거지 이게 흠 안 움직여졌다니까 어 아 저기 한명 더 형 정말 안돼 나 비가 없어 무슨 사오정이야? 계속 쏘는데 거기 완전 딱 딱 벽에 쏘면 돼 그냥 나가서 옆에 왼쪽 벽에 쏘면 돼 그냥 기둥쪽에 있는데 그 풀인데 그냥 쏘면 돼 풀 있는데 풀 있는데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그냥 챙긴데 내가 그 건너가면 그 건너편에 보면 풀 있거든 그냥 풀 쏘면 돼 어 그럼 풀 풀 풀 그렇지 방 안에 한명 나 피 2 남았어 스치면 죽어 연막단 까고 브이 후려 갈겨 그냥 그래 그래 형 할 수 있어 연막단 까버려 거기 말쿠요 방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정도 방 안에 하나 더 까 그냥 방 안에 깐 다음에 난사해요 어차피 인질 안쪽에 있어요 아 아 야 저기 숨어있네 아 아 아 뭔가 깽클형 오늘 딱 텐션 회복 되는데 아 이가 불안했어 이가 이는 절대 1등을 할 수 없어 궁신의 강호를 받았어 아 아 중국어 에 이러한 건 유튜브에서 러스트 공지 nada 최근 영상 한 번 유튜브 알림 영상 한 번 봐주세요 인질이 다 여자네 인질하는 맛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맛이 나지 아 진짜?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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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로로 다 왔나보다 아 다섯 개 다 부셨어 아 여러분 여러분 이거 드릴게요 드세요 여기다 주시면 어떡해요 아 여기 어차피 다 저기 문 안 닫혀서 다 먹을 수 있어서 드린 거예요 쟤도 개빡치겠다 끝났어 왠지 일로 올 거 같단 말이야 로스님 카메라 안 돼? 아 카메라 봅니다 네네네 아 저쪽이네 저기 두 명 뿐이에요 아냐 저쪽 다 시작한 건데 내가 두 명밖에 못 찍었어 어 이쪽에 소리 난다 저기 아이고 돌아갔네 약간 여기 위에서 소리 나거든 지금 한 명 왔다 한 명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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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명 와 오케이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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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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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원 지원 은지원 아이고 오오 씨 아 이걸 왜 지냐 진짜 씨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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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아주 난리 났네 그냥 아주 신났어 아주 수지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아멘